내가 도시락을 싸왔어? 이거 봐 시금치 햄버거 시금치로 만든 스프 그리고 이건 그냥 시금치 그리고 이건 시금치 케이크야 어머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고? 자기는 진짜 맛을 보 시금치는 몸에 좋아 그래 뭐 몸에는 좋겠지 근데 왜 음식을 다 시금치로 쳐 만드냐고 시금치는 시금치를 나 사랑해 방금 뭐 한 거야? 뭐가? 아니 방금 시금치는 시금치 가 이 지랄했잖아 시금치를 먹으면 힘 있어 이거봐 시발 방금 자기는 공부를 한 거야 이렇게 읊느니가 읊느니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는 단어를 명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시금치는 명사야 왜 도시락을 이딴 식으로 쌓았냐고 시발련아 뭐 시발련? 아 미안해 내 말은 바로 그거야 시발련도 명사야 세상 모든 게 다 명사야 병신새끼